한강매기 이거 몇시에 올라올리셨어요? 한시간 전쯤? 그러면 한 10시? 대단하네 오후 15, 30, 45 거의 50대네 50넘네 50넘네 55정도 55정도 50에서 50에 아니 이거 어우 올릴때 손맛 끝내주셨겠네 이야 이거 올릴때 춤 1군동안 췄는데요? 아 그래요? 우와 아니 이런거 처음 잡아보셨어요? 이정도급 아 잡아보시긴 잡아보셨는데 배가 짧으니까 멀리 비친 데다가 아 안 드는거에요 그래서 방금 이 사이에 춥친다고 그러는데 아 이야 오 이게 한강매기입니다 한강매기 이야 대단하네 오 말로만듣던 괴물맥이 하하하 아 좋습니다